남양주월 재검표 투표지가 나왔고 좌우 여백의 현지하에 다른 그런 투표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신근 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도했지 않습니까 2년 3개월 정도 이 문제를 추적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판박입니다. 인천연수월 영등포월 오산월 양산월 파주월 남양주월 똑같은 겁니다. 그냥 투표소에도 없었고 개표소에도 없었던 그냥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거기 투표함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는 그냥 선거안이 뭡니까 딱 최종 선거결과 발표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집어넣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세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 행각이 발각됐지 않습니까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 레벨 투표소 레벨에서 뭡니까 그 소위 후보별 득표소를 합산한 선관위 발표 자료하고 뭡니까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재검표에서 까보니까 표가 몇 표 차이 났습니까 118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한께는 몇 표가 더해졌습니까 52표 더불어민주당의 52표 투표를 위정감한 겁니다. 투표지 위정감제는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한 범죄입니다. 누군가 표를 118표를 더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걸 재채 놓더라도. 김소연 변호사가 아마 여기에 참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늦게 간단하게 올렸네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빠서 소식을 업데이트해 못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월 15일 날 의정부지법에 산 검정길에서 또 배춘잎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좌석 투표지입니다. 이제 사전 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인쇄소에서 자르는 과정에서 칼이 그렇게 무뎌 가지고 붙어있는 좌석 투표지 두 장 석장이 붙어있는 그다음에 좌우 여백의 엉망인 사선 투표지. 좌우 여백의 엉망이라는 것은 사전 투표지들은 반드시 롤 용기를 사용해서 투표소 사전 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데 이제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출력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대량을 찍은 겁니다. 인쇄소에서 대량을 찍으면 큰 종이 원판에 수십 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르지 않습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뭐죠? 좌우 여백이 딱 맞지 않아 가지고 뭡니까? 삐뚤어진 것도 나오고 왼쪽이 긴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 무효표 카운트와 관계없이 검정 및 변론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조서에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차분하게 밝혀가는 중입니다. 대구에서 딴 범벅이 되셔서 무료 변론 참여하신 도태우 변호사님과 두 분의 넥스트로 변호사님들과 참관인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아마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아마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내용 7월 15일 날 남양주얼에 대한 것은 남양주얼 재검표에서 배춘잎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배춘잎 투표용지와 일장기 투표용지는 이건 배춘잎 사전 투표용지와 일장기 당일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투표지를 누군가가 외부에서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선거 데이터에 조작한 것은 해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통계학 박사가 아니라 우통계학 박사님을 데려오더라도 통계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날 참석했던 고생이 많은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춘잎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정부 지방 부분에서 열린 남양주월지연구 재검표에서 네 번째 배춘잎 투표지가 나타났습니다. 배춘잎 투표지가 정상적인 발급 및 교부 방식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선관위는 출연 경위에 대해 두 번이나 말을 바꿨고 마지막 세 번째 해명도 출연된 배춘잎 투표지를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첫 번째 거짓말이자 해명은 빨리 뽑으려다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두 번째 거짓말이자 해명은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 겹쳐 인쇄됐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세 번째 거짓말이자 해명은 완전히 배출된 투표지를 실수로 다시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대단한 것이죠. 선관위의 해명은 두 번이나 바뀌었으며 세 번째 해명에 대해서는 기술 전문가의 반박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종 특성에 따른 투표지 이동 속도로 인해 다시 밀어넣는 순간 이미 상단부 인쇄는 지나가버린 뒤기에 관인 등이 찍힌 상단부가 인쇄되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배춘잎 투표지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거짓말임이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발급 교부 방식으로 나올 수 없는 투표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투표지가 6번의 재검표 가운데 3군데에서 출연했습니다. 50%의 비중입니다. 이런 선거가 정상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강도 높은 특별교사, 특검만이 국가의 근본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제도권의 양심과 정의회복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대한민국의 제도권은 양심을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대한민국에 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뭡니까? 낙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청부의 지도청과 대법관들과 검사들과 경찰들과 감사원들과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사무처 요원들과 모두 다 공범이 돼버린 사회가 됐습니다. 심지어 신임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침묵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자기 이익을 쫓아서 침묵하고 은폐하고 그런 공범이 된 겁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생성하는 권력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초석이자 기둥이자 뿔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증거가 민초들이 뭡니까 날밤을 세워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밝혔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7월 28일 날에 대법관들이 그냥 원고측 기각으로 그냥 몰고 가기 위해서 아마 지금 심혈을 기울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뼈아픈 것은 신임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그런 익스큐저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적 정략이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는 당신이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다 이야기죠. 우리는 당신이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표를 준 거다 이야기죠. 우리는 당신이 상식과 정직과 정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표를 준 거다 이야기죠. 우리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생 운운이 아니고 우리는 정의를 원하고 그 정의의 근간에 가장 중요한 사법정의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정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겠다. 그럼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약속을 깬 겁니다. 사기를 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떻 된 겁니다. 남양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정거보전 신청을 앞두고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그런 사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남양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남양주 사례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남양주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에서 간찰됐던 것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 됩니까? 별내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는 차익값인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무려 12.7%입니다. 3%를 넘어서서서 안 되는 값이 12.7%가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러분들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0.2%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무소속은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4%입니다. 두 개를 합되면 마이너스 12.6%입니다. 얼추 비슷하네요.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6. 뒤에 끝자리, 숫자리까지 합치면 반올림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하고 무소속의 이석우 후보의 이런 표를 빼앗아서 김한정 후보와 함께 얹어준 겁니다. 이런 것은 선관위가 절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주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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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되는 일은 일어났는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름들 득표율이 후보별로 이렇게 15%, 20% 차이 나는 수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남양주시의 별례명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가 플러스 15%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2.2%입니다. 이석우 후보가 마이너스 2.4%입니다.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4.6% 정도 나오네요. 마이너스 14.6%. 그러면 반올림 처리하면 그게 뭡니까? 15%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양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남양주월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평균값이 12.3%고 그다음에 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9.63%니까 여기다가 아까 보신 정의당 후보까지 합치게 되면 얼추 마이너스 12.3% 정도 나오겠죠. 여러분 남양주 사례가 이겁니다. 남양주시월에 49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49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민주당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의 김한정 후보와 159.3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를 이긴 거죠. 컴폭으로.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81.9표를 얻었고 244.2표를 얻었습니다. 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관내, 관외가 다 159.3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7월 15일 날 4.15 총선 남양주월 재검표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물론 사실은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되겠지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수가 조작이 됐고 그다음에 적절한 분량의 위조사전투표지가 투입됐을 것이고 개표 이후에 승관위가 보관한 투표지는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선거결과와 투표함 속의 투표지 매수가 불일치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 정거 보전 이전에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득표수에 맞춰서 완전히 투표지가 교체가 됐을 것으로 본다. 통괄이 된 투표함이 법원에 제출됐고 2022년 7월 15일 날 재검표에서 우리는 그 가짜 투표지를 열심히 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마 이루 훔쳤는지 제야 전문가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양주 씨 의뢰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 얻은 득표수 가운데 40%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에는 손을 안 댔고 무소속인 이승우 후보한테 50%를 빼앗은 거죠. 이게 이러면 값이 딱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만들인 숫자를 딱 증명을 해 보인 겁니다. 김용식 후보가 자기가 얻은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 동레벨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0%를 빼앗은 겁니다. 3836.80표가 전체를 딱 합치면 나옵니다. 3687표가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3837표를 훔친 겁니다. 컴퓨터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무소속의 이승우 후보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훔친 겁니다. 이승우 후보가 여기에 다 나오죠. 노란색은 칠하지 않았는데 동단위에서 이분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50%를 다 훔치게 되면 1417.50표가 나옵니다. 다 합치게 되면. 50표가 0.50이 있으면 반올림하게 됩니다. 1418표. 여기 딱 보시죠. 1418표.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렇게 훔쳐서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조작을 한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위조된 투표지. 위조 투표지들은 거짓말로 해명을 할 겁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처럼 이중인쇄된 것을 인쇄계에서 다시 넣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참 나라가 참 너무 엉망이 된 겁니다. 아무리 정치가 좋고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우리 편이 이겨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도독질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는 기관에서 뭡니까? 내놓는 해명이라는 거가 거짓말이라도 뭐죠? 거짓말의 최고 절정을 자랑할 정도의 그런 센 거짓말을 내놓으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선거 데이터는 어떤 거짓말로 해명을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온 것은 신민디님이 제공한 겁니다. 그런 그래프를 합리화하려면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것이 만일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선관에 무슨 해명을 해가지고 그 해명이 진실이면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거짓이 횡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인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뭡니까? 당선인자로서 신분뿐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나서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여기 리 만세님이 나라가 정말 개판입니다. 부정선거 못 밝히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윤정강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부정선거 밝혀 나가야 나라가 삽니다. 가장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공정, 상식, 정의는 그냥 해본 말이고 대해보니까 좀 다르다 상황이 이렇게 해석하겠죠. 최소한 나는 인생은 그렇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출세를 해가지고 뭡니까? 금관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여기 이 땅의 나라가 아이들이 살아될 세상이고 손자, 손녀들이 계속 살아야 될 세상인데 이런 선거부정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은폐하고, 삿대질하고, 침묵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내 인생 전부를 걸고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권성동의 회학진업이 1960년생이고 권영세제가 1959년생이고 다 그 또래 또래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울법대를 나왔고 우리 세대 이름 서울법대를 들어간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끼들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 그 생각이면 딴 거 안고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고 이완용이보다 더 심한 짓인 거죠. 이완용이가 여러분 그때 나라가 거의 기울었으니까 나름대로 변호할 게 있으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뭡니까? 멀쩡한 나라에서 헌법에 뭡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것이 모호한 상태도 아니고 태산처럼 천문학적이란 증거들이 지금 다 축적이 돼 가지고 있는데 대법관들은 그것을 은폐하게 해서 노력하고 신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고 멀어 보입니까? 공격상식성이란 것은 그냥 해본 말이고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아무 소용없어. 이런 건 똑같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덮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관위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 찍히면 절대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말하다 보면 좀 웃음네요.